보시면 신평 변호사께서 이제 국민의 힘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는데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의 힘이 없는 겁니다. 진실의 힘이라는 것이. 신평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선거를 걱정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문제가 선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오마이 뉴스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을 분석해보니까 502개의 댓글이 5탈자까지 똑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댓글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24개 계정을 발견됐으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그런 내용을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 글을 인용해 가지고 신평 변호사님이 글을 한동훈 후보에게 포문을 여는 글을 그런데 그 글이 보면 6만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02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고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같았는데 양문석 의원은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서 조직주론 누군가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을 보인다. 댓글 조작은 여러분들 확인된 것은 아니고 오마이뉴스에 이런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그걸 인용해 가지고 신평 변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댓글 조작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 그게 뭐 새로운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조작 그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는 댓글은 왜 조작을 못하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원론적인 아주 꼬장꼬장 하시니까 검사 한동훈이 말해 주는 것. 논평을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의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께서는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철두철막에 이런 침묵했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이런 바닥을 다 봤기 때문에 여론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수치가 책임 당원에까지 동일하게 뻗칠까 하는 점에 관하여 약간의 의문은 있다.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도 믿을 수가 없고 책임 당원을 상대로 승관위가 이러면 위탁 관리하는 선거 결과도 아리송하고 그러나 그 모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는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식자층과 언론인이 보이는 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 하면서 뭡니까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마디도 한 적이 내가 못 봤습니다.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여론조사나 여러분들 무슨 이런 선거나 이런 부분에 의심을 제공하는 사람들 거의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열혈 한동훈 편뎀에 쏟아져 나오는 그에 대한 찬사는 현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찬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 후보는 실로 보수의 구세주로서 모든 면에서 완전 무흠결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의 틈에서 간간히 시어나온 정반대의 말들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법무장관 때부터 지금까지 댓글팀을 운영하며 치밀한 여론관리를 해온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완전 무게란 사람으로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가 선거에서 뭘 했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하는 거 관철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장서서 뭘 독려했습니까 사전선 가자고 독려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누가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온 겁니다. 50보 100보 온 겁니다. 두 사람은 그냥 초록동색이고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검찰특수동 출신들의 여러분들 그 진면목을 두 사람이 여지없이 보여준 겁니다. 다른 거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 복잡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것을 생각하기 힘들어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들 주구장창 사전투표를 독려해 오신 분이고 두 사람이 주구장창 투표관리관 사전투표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 간체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여러분들 무슨 험결이 있고 무슨 성연군자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한번 그 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정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젊은 날 연인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거나 좋아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완전히 기울어지도록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우리 시민들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 또 더 지적해야 될 것은 신평 변호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댓글팀을 운영하는 게 그게 뭐 바른 일은 아니지 뭐 대단한 일이냐 여론도 조작하고 선거도 다 조작하는데 그 정도 용기는 없는 겁니다. 딱 짜여진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글이 힘이 없는 겁니다. 드루킹 사건이 나오네요. 드루킹 사건이 나오고 다 조작이니까 뭐 드루킹이 뭐 별 겁니까 그냥 여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검사에서 어떻게 해봤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꼭 같은 일을 윤 대통령도 이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언론사에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죠. 그냥 결론 정해놓고 다 짜 맞추는 겁니다. 뭐 별 거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배당받으면 대충 사건의 전체를 파악한 뒤에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뒤로는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물새 틈 없이 갖다 붙였습니다. 피의자는 한마디에 이런 변명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너무나 깔끔한 사건 처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검사로 성승장구의 길을 걸어왔고 검찰청 내에서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검사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이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사건만 여러분들 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뭡니까 그냥 죄를 딱 만들어 오니까 머리 좋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여러분들 사건 전체 개요 보고 이쪽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게 딱 여러분들 부합하는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냥 품질을 딱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여러분들 누가 또 열심히 해왔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출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봤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있으면 뭡니까 없으면 되는 거고 죄 주고 싶으면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똑 지금 뭐합니까 조선중앙이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 딱 정한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뭡니까 그냥 까라 하면 까는 겁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다 이러면 사기꾼들이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들 밥은 벌어먹고 사는데 이게 뭐 짐승세계도 아니고 이야기 참 잘하셨네요. 정말 참 기막히게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심평변호께서 한동훈 후보가 이런 검사 때 왜 날렸냐 하나 방향 정하고 그 뒤로는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물세트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맞추었겠습니까 검사는 이제 그래도 심평변호사의 여러분들 장점이라는 것이 순수한 면이 있는 겁니다. 검사는 당위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 그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끝에 비로소 갤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가 존재한다. 한 검사는 이 의무를 종종 소리하였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동훈 검사는 나쁜 검사에 닿을 수 이게 당위론입니다. 나라 전체의 개판이 됐는데 당위가 무슨 필요하냐는 뭡니까 그냥 결론 정해놓고 뭡니까 그냥 언론으로 까고 결론 정해놓고 뭡니까 피의자를 그냥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당위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과거에 보여준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하여 다른 고려가 없이 무작정 돌진하여 승리를 젤치하는 태도가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에 대한 어두운 평가의 핵심이자 본질이 아닐까 한다. 꼭 같은 일을 윤 대통령이 해오신 겁니다. 그래 두 사람이 여러분들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정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부합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부합하는 게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한 겁니다. 한 분이 출세시려면 대통령이 됐고 또 한 분은 뭐죠 그걸 기반으로 하면 대통령 되고자 지금 웅비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선거판 자체가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참 모르는 게 이야기인 거죠. 모르는 게 그냥 침묵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신평 변호사가 제기하는데 이 오마이 뉴스에 나온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찬양하니까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풍파를 겪고 경험이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되면 크게 늘어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 정리하는 능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과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을 맹확히 구분하는 거죠. 저는 그것 부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논평을 하지만 이거는 해결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신평 변호사분의 그런 좀 가치가 있는 거가 사건 경험도 하셨고 판사도 하셨고 글재주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유튜브들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글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한동훈 후보가 걸어온 길 또 한동훈 후보가 출시하게 된 것 또 한동훈 후보의 현주소와 자화상을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인 거죠. 여러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해야 판단을 잘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분들 의료 사태 여러분들 넓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도 이해의 폭이 좁고 여러분들 짧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겠지만 그 가운데서 최소한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것은 이해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발신해야 될 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겪는 경험이지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논평을 통해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